자 이번에 보실 가수는요 아 요즘 너무너무 바쁜 가수입니다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인네티브 등 방송활동, 지방행사가 또 이렇게 많으셨고 바쁘신 분인데 여기까지 또 짬을 내서 오셨습니다 우리 어화둥둥의 가수 명희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명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박수 치실거죠? You, you, you know we put this on the time We put this on the time 사랑한다 아 내게 사랑한다 하나뿐인 데서 말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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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 아 아 으 아 아 아 다시한번 외쳐보세요. 앤콜 이거여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날씨도 조금 쌀쌀하고 이런데 제가 메들리를 한 곡 할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계시지만 말고 저와 함께 힘찬 박수도 치시고 또 흥이 나시면 좀 일어나셔서 이렇게 어깨도 좀 흔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약속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메들리를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제! 자 여러분 명희씨 무대 함께 즐겨주세요. 메들리 박수! 자 신나면 나와서 같이 즐겨주세요. 음악 주제! 음악 주제! 음악 주제apolis! 천하 트의 수로 자동화 눈치. 일하을 하 wax 해疫 한숨 구름꽃은 비옥이게 거둬는 것 같면서 와셔 여러분 저 정신ffic에 또 불렀던 노래는 연속하는 이민아 뵈서 IQ 그러신 분의 이 intimidated 아 주의의 화가 가라야 여기 속에 외치마요 너뜻고 정리부터 너의 꿈이 너의 더 가까운 내 장면을 가리고 세우자 이 전시를 하시나요 여러분 좋아요! 이 전시를 하시나요 이 전시를 하시나요 이 전시를 하시나요 내 가슴 버벼이 풍경 너가 풀렸던가 온 배에다가 다시 내 기쁨에 숨져서 불가능한 신선 너가 바뀌게 이 마을의 눈으로 어머니 금요 사랑하는 사연 알로달 사랑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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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나는 시간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마시고 많은 가수들 나올 때도 힘찬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박수